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 잔 하실래요? 제 11회 팩트플리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나폴스고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마크입니다, 국제정치와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제이미고요, 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난나입니다, 심리학과 젠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이만님과 젠제님이 못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항상 구원투수 같은 제이미님이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부끄럽네요 제이미님 잘 지내셨어요? 저요? 저는 뭐 그냥 재미없게 살았어요 우리랑 녹음을 안 하면 재미가 없는군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근황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생각해보다가 혹시 이번 겨울이기도 하고 겨울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겨울하면 떠오르는 음식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좀 기억나는 음식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굉장히 맛있게 먹은 그리고 약간 독특한 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안주 음식점이 있어요 술이랑 그런 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마포구에 있는 드렁큰 비건이라는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약간 채식하시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소개 받고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가 새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칠리새우를 먹었거든요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는데 그 식감이나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맥주도 막 두 병 시켜서 마시고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칠리새우도 되게 유명하고 또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리조또? 아 리조또가 아닌데? 그 뭐였죠? 또띠아? 또띠아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되게 유명한 음식 많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서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건하면 되게 약간 좀 맛없을 것 같은 그걸 완전히 깨졌어요 선입견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이런 음식 먹을 수 있으면 비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제이미님은 떠오르는 음식 있으세요? 아 저요? 저는 사실 이맘때 딱 이 정도 날씨에 떠오르는 음식이 있는데 저는 냉면이 저한테는 겨울 음식이거든요 냉면이요? 네 그래서 평양냉면에 한 재작년부터 엄청 꽂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하몽 말고 평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 국물 맛이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첫 입부터 되게 맛있었거든요 냉면은 마니아들 되게 많지 않아요? 그 존박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 냉면 마니아 분들은 되게 막 그걸 따지시더라고요 국물을 어떻게 우려냈냐 위에 뭐가 올라가냐 세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추천해 주실 맛있는 평양냉면집 있나요? 저는 이제 처음 간 게 염리동? 염리동에 있는 을밀대라는 곳이 있어요 을밀대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 갔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평양냉면을 계속 먹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추천해요 첫 시장이 너무 끝판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실망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대중적인 맛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크님은 있어요? 저는 겨울하면 떠오른다기보다는 최근에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담양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중노원 네 중노건 맞아요 중노건도 갔다 왔고 대나무숲 갔다 왔는데 담양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담양에 떡갈비가 유명해서 떡갈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좀 비싸기도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역시 전라도가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떡갈비뿐만 아니라 사이드로 나오는 반찬들도 엄청 많고 그것도 다 맛있고 해서 그게 최근에 먹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정식으로 나와요? 네 그 정식으로 시키는 건 아닌데 그냥 떡갈비를 시키면 아 반찬이 많이 나와요? 네 정식처럼 한정식처럼 진짜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찬만 거의 막 15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와 역시 전라도는 음식이 다르구나 다 드셨어요? 전부 다 싹 비우진 못했는데 최대한 다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크님이 간 데는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금액이 둘이서 먹었는데 한우 떡갈비 먹었는데 거의 한 4만원 5만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날 친구들이랑 집들이를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이제 1시까지 놀다가 자가지고 일요일날 아침에 해장할 겸 와이프랑 같이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전 라면이 제일 최근에 먹었던 것 같아요 해장라면 가장 임팩트가 크고 역시 술 먹은 다음날 먹는 해장이래 술 먹고 다음날 먹는 라면이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 얘기한 것도 좀 괜찮지 않아요? 아 좋네요 재밌네요 이번에 저희 공통 주제였던 관심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개인별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를 시작으로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위대한 개치비, 에이트 순서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차례로 저는 팩트플리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사전적인 활동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책 읽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책을 읽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다 보면 사실 그 책에서 저자가 또 참고한 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용한 책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점점점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 돌려보진 못하고 전 알라딘을 좀 사용하는데 알라딘에 검색을 해놓고 다 보관함에 책을 넣어놔요 아니면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읽으면서 계속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책들을 몇 개 이제 추려가지고 분야별로 좀 이렇게 사회문화 파트 하나, 소설 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안 끊겨요 소설을 읽어도 그 소설 안에서 이제 예컨대 작가가 너무 좋다 그럼 전 작가별로 소설도 다 빌려 읽거든요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은 되게 계속해서 책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네요 제이민이나 마크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책을 선정해서 읽는데 첫 번째는 그냥 유명한 책 읽거든요 유명하다는 게 단순히 그냥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테리셀러라고 하죠 꾸준히 유명한 것들 예를 들어서 총균쇠, 코스모스 이런 것들은 정말 꾸준히 유명한 책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최대한 읽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작가 골라서 읽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 책을 읽고 이 작가한테 꽂혔다 싶으면 그 작가 책은 꼭 사서 읽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작가가 월랭드 보통 제가 좋아하고 최사장 최사장 책 무조건 저 다 봤죠 최사장 책 좋아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김진명 작가님 혹은 베르날베르베르 같은 책을 꽂혀서 그분들 책 쭉 사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 몇 년간은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공으로 읽는 게 읽는 책이었고 요즘에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배경 지식을 여러 분야에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분야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책으로 읽는 편이에요 독서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 도서를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이 추천하는 책들은 좀 신뢰할 만하다 아니면 이 단체 혹은 여기서 알려주는 책들은 좀 괜찮은 책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혹시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명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블로거가 있거든요 그 나폴스라고 그 나폴스 블로거님께서 블로그도 하세요? 네 블로그에서 시작됐어요 책을 많이 올려요 읽은 책들은 리뷰도 많이 해주시고 그거 읽어요? 어 리뷰 다 읽죠 다 읽어요? 근데 왜 공감도 안 누른 거 말이야 런팅 런팅한 거로 전 한 번도 몰랐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리뷰 공감도 많이 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중에 좀 괜찮다 리뷰가 좋네 하는 거는 사서 읽기도 합니다 이거 둘째 딴 거 아니죠? 그래요? 진짜요 이거? 진짜요 그럼 뭐 읽은 책 뭐가 있어요? 읽은 책 지금 잘 말해야 돼요 최근에 생각났던 게 아 그 뭐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블로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알라딘 되게 애용한다고 했는데 알라딘에서 이제 주간 편집회의에서 이제 추천 도서들이 계속 올라와요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들 이런 것도 되게 써있고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 저는 좋은 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출판업계의 사람들의 그런 평을 따르는 편이죠 MD 추천이란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 처음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제 추천 같은 거 웹사이트나 블로그 같은 데서는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데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니까 왜 탔는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도 몇 개 봤었어요 아 저 너무 어렵던데 그쵸 어려운 건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럼 제이미님은 약간 노벨문학상 위원회에 추천을 믿는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있는데 저는 빌게이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빌게이츠인데 은퇴 이후에 빌게이츠를 특히 더 좋아해요 은퇴 이후에 삶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 팩트플리스라는 책은 빌게이츠가 추천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빌게이츠가 이제 매 해마다 매 계절마다 추천 책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한테 다 선물해줬어요 음... 좋죠? 모든 대학이요? 네 빌게이츠가 최근부터는 이제 가장 좋은 책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이에요 이 팩트플리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이츠노트.com에 들어가시면 빌게이츠가 추천하는 책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팩트플리스 생소한 단어죠 그래도 마크님이 제일 영어를 잘 아시니까 혹시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뜻? 정의? 사실 팩트플리스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분해시켜서 좀 뜻을 해석하자면은 그 팩트가 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고 풀리스가 약간 그 풀 할 때 꽉 찬 그런 거잖아요 풀리스 하면 그걸 명사화시켜서 약간 꽉 찬 충만함? 이런 건데 그럼 뭐 사실이 충만함?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문맥적으로 잘 파악하시는군요 이 책에서 번역한 사람은 사실 충실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충실성이라는 말만 봤을 때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 사실에 좀 충실하신 것 같나요? 같다면 한 몇 점 정도? 100점 기준으로 몇 점인 것 같은지 얘기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법 같은 것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한 80점 주고 싶고 스스로한테요? 네 왜 20점을 뺐냐고 하면은 20점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놓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 저는 사실에 충실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80%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냐면은 제가 정치를 전공했잖아요 정치의 기본은 사실에 충실하고 감정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배우거든요 제가 그 정치라는 학문을 미국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사실에 충실하는 법을 좀 배우고 스스로 그걸 습득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 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는 스스로를 좀 영화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치비처럼 네 제3자의 입장으로서 저를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타자화한다는 거 아 맞아요 타자화하는 거 아 오케이 네 타자화했을 때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를 보면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객관화를 하고 사실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일이 터져도 여기저기서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약간 뭐 사건이 터져도 좀 지켜보자 조금 더 조사 내용이 나오거나 다른 통계들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식으로 제 판단을 많이 유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막 이렇다고 알려진 게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실을 밝혀져서 완전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약간 많이 유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들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나누기 전에 좀 더 이제 검색을 해보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제가 당황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조니뎁과 앰버허드의 어떤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조니뎁이 앰버허드를 폭행했다 그래서 사실 위자료까지도 되게 고액의 위자료를 물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조니뎁 가해자였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영화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랬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앰버허드가 굉장히 조니뎁을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폭행의 주요 가해자였다는 녹취록이 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또 여론이 바뀌고 있고 다시 이제 소동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 사이사이 가해자로 조니뎁이 보여지면서 불이익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하차하게 되거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한다든지 너무 그렇게 바로바로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만큼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정말 에센스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이 있는데 조금 더 극화하고 과장시켜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런 화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난나님하고 제이미님은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가 사실성에 충실한 것 같나요? 저는 한 70%? 저도 그쯤?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사실 되게 항상 두려워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통계 중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평균 이상들의 점수를 든다는 논문이 떠오르네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방송도 하지 않겠네요 저도 꽤 높게 사실에 입각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70, 80점을 주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꽤 많이 떨어졌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이 아닐 수 있구나 해서 저는 요즘은 40점도 내려갔고요 지금 올리려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에서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원래 에버노트를 쓰거든요 에버노트에다가 제가 서평 같은 거를 쓰기 전에 좋은 문구를 다 옮겨서 적어놔요 거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종종 가끔씩 보면서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논문 쓴 사람 아니면 말하는 사람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런 착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팩트 플리스 준비하면서 보니까 광고 중에 혹시 우르사 광고 중에 그 누구지? 윤종신인가? 팩트입니까? 이거 아세요? 알아요 간수치가 막 변하는데 나와가지고 팩트입니까?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팩트 플리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JTBC에서도 팩트체크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저 드론은 봤는데 보진 않았어요 매일 있는 코너잖아요 네 그쵸 네 매일 있고 난나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이 너무 거짓도 많고 유언비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는데 마치 뭐 마주치기만 해도 옮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팩트체크에서 그런 것들을 해요 직접 기자가 의사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봐서 이 사실이 맞는지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페이크 뉴스요? 가짜 뉴스가 많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진짜 사실이고 맞는 말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되게 제 기억에 인상 깊게 남기 시작한 거는 2016년 그쯤부터인데 이제 그 국정농단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태블릿 PC의 진위성을 가지고 JTBC가 되게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 이게 팩트다라고 짚고 넘어가면서 그 언론사 스스로의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두드러진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JTBC가 되게 높았잖아요 신뢰도가 맞아요 물론 떨어지긴 최근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객관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저도 나나님하고 좀 생각을 같이 하는데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증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를 진짜라고 믿고 그것만 사실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지금 다양한 매체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도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꼬집어주는 게 아마 팩트체크이기 때문에 이런 코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페이크 뉴스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가상으로 신문 기사를 썼어요 인터넷 신문을 어느 어느 신문이라고 써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쓰고 교수의 아무 이름을 써가지고 아무렇게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썼는데도 이제 그걸 올린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믿게 보이는가를 봤을 때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스웨덴의 교수셨는데요 혼자 쓴 게 아니고 세 명이랑 같이 썼어요 아들 그리고 며느리랑 함께 쓴 책입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되게 수학의 정석 같아요 아 홍성대요? 아 가족 책 가족 저서 그래도 홍성대 혼자 쓴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이제 수정을 아마 아 자식들이? 아 맞다 맞아요 대정판이 되잖아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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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그 머린말에 기억났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처음 시작은 좀 재미있게 간단한 퀴즈로 시작을 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읽고 오신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노이마님이 읽으셨는데 못 오셔가지고 네 읽고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답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다 틀렸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충격 먹었어요 총 13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런 사회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자존감 떨어질 만하네요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제가 13개의 문제에서 5가지를 출연했거든요 제가 문제를 말하고 뭐 A, B, C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공책이나 이런 데다가 A, B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나갑니다 1번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입니다 A, 20% B, 40% C, 60%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요 2번 2번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B, 동일하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3번 3번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 어떻게 변했을까요? A, 2배 이상 늘었다 B, 거의 같다 C, 절반 이하로 줄었다 4번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서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A, 20% B, 50% C, 80% 5번 1996년 호랑이, 대왕 판다, 검은 코풀소가 모두 멸종위기종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셋 중에 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단계의 멸종위기가 되었을까요? A, 2종 B, 1종 C, 없다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어요 일부러 맞추려고 원래 내가 이거 같은데 반대겠지? 이렇게 잔머리 부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누구부터, 러나님부터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C, C, B, B요 네, 제이미님 저는 A, B, C, A, B 이렇게 했어요 A, B, C, A, B 저는 C, C, B, C, C요 C, C, B, C, C 네 정답이 꽤 높네요 세 분 읽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번에 C, 2번에 C, 3번에 C, 4번에 C, 5번에 C입니다 다 씨네요 다 씨네요 네, 하나 틀렸네요 하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이미님이 정상인 거예요 아, 정 네, 왜냐면, 왜냐면 이게 노벨상 수상자들 의료계 전문가 전 세계 경영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모아놓고 똑같은 문제를 내봤어요 정답률이 꽤 낮았고요 평균 정답률이 16%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이 모든 문제가 문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다섯 문제는 13개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낮은 걸 가져왔어요 한국인들이 제일 낮은 문제 한국 정답률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말하면 10%, 4%, 8%, 16%, 8%예요 마크님 하나 틀렸다고 했죠? 네, 그 자연재해 사망자 수만 거의 같다고 했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미리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첫 페이지도 안 읽었어요 그래요? 좀 이상한데? 저는 사실 뭐랄까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을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의 구조 자체가 언론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려면 좀 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약간 위기 좀 잔혹한 거 이런 거를 언론에서 자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거짓이고 세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다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조사나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조사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느꼈어요 사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기아 문제라고 할게요 기아 문제를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너무 많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거를 자극적으로 계속 내보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아율이 해결되고 그 안에 엄청난 자금들이 가고 있고 엄청난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는 걸 알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 반대적인 거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 이런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아 이미 세상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마크님이 굉장히 사실 충실성 팩트플리스의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제미님은 하나 많았다고 했죠? 네 괜찮아요 라나님은 몇 개예요? 전 두 개 틀렸어요 라나님도 높은 정도 수준이신데 혹시 여기서 좀 의심 간다 이거 틀렸는데 왜 난 이거 틀렸을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5번의 멸종위기종에서 검은커플 속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문제 자체가 거짓말이다?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없다는 거는 이 어떤 호랑이, 대왕판다, 코플소 전부 다 좀 나아진 건가요? 멸종위기종인데 더 심각한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고 있다 더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더 위급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뭐 더 많아졌거나 뭐 그런 거 수가 많아지긴 했어요 아 많아지기도 했어요? 네 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저도 약간 저는 기본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못 살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구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수준의 제이미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근데 사실 5번 저도 처음에는 없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호랑이, 대왕판다, 검은커플스 이거를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아 다 이미 멸종이 돼가지고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다가 아 그래도 호랑이랑 판단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호랑이는 확실히 있으니까 B로 했다가 틀렸어요 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아예 없는 애들 아냐 이랬다가 그래서 이렇게 책이 시작이 돼요 재밌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 강연도 이제 테드에 올라와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에 빠지죠 지금 마크님이랑 뭐 난나님이야 되게 고소득 아니 고소득이 아니고 고득점자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왜냐면 13문제 중에서 13문제 다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12개 맞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되게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틀릴까 전문가들도 그래서 작가가 말하기에 우리는 세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약간 드라마틱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는 여러 본능들이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마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언론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의 본능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사실에 충실해서 세계를 바라보자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입견을 깨트리고 좀 더 사실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책인데요 사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사실인 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확실하다고 아까 란하님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거짓말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실 같은지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기도 하잖아요 진실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실만으로 보자는 거예요 최대한 주관을 뺀 것들로만 예를 들면 수치? 그렇죠 수치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수치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거의 좀 신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저는 이제 책들에서 주로 정보를 많이 얻고 아니면 논문이나 저는 교육 분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 분야의 논문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인 거를 받아들이시나요?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 더 무겁고 더 가혹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예를 들면 통계청 자료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분들은 되게 전문적으로 그런 자료를 공부한 분들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 자료를 사실 많이 참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보도 포함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언론사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참고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의심해요 모든 게 다 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주의지 않아요 정말 어떤 교수님이 말했든 어떤 정말 욕망이 있는 사람이 말했든 그냥 다 의심하거든요 이렇게 의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옛날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말머리에 어떤 말을 했냐면 작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모든 것을 다 진짜라고 믿지 말라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글을 읽고 뒤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왜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좀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후로부터 모든 걸 다 의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은 것을 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한테도 학창시절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 말을 다 맞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말에 항상 그 질문을 했고 교수님이 좀 틀린 것 같으면 저는 진짜 손 들어서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막 3시간 동안 토론하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아 교수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교수님의 말이 전부 다 정답이 아니구나 를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오히려 날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그 말투에 좀 차이가 있겠죠 공격적으로 말하면 교수님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저는 되게 공순하게 있는 걸 다 물어봤거든요 교수님의 말도 다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좀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 본능을 좀 깨우친 것 같아요 되게 학구적인 자세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사실 질문하고 막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일단은 어떤 그 학습하는 자의 태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약간 비판하고 의심을 가져봐야지 좀 더 깊은 단계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장점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학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한국 문화가 있고 한국 문화가 나이 문화에 좀 기초하잖아요 그래서 좀 교수님의 말을 정답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좀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으로서 존중은 해지지만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이 사람의 강의를 산 거다 이런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원리로 그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보충하자면 저도 좀 수업에 비판하는 편인데 좀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철학자나 이런 책들을 읽어도 사실 저는 뭐 칸트든 누구든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정답이 아니죠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느냐 가 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 당연한 건데 그 교수님이 말하는 근거에서 어떤 사실을 즉 데이터를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사실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사실 출시설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수님이 싫어서 혹은 교수님 생각이 문제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교수님이 말하는 그 근거가 얼마나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는 안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 대답을 들으면서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일단 처음에는 귀납적으로 사실만을 제가 간추려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 언론사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송사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집중하고 과장하는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의 뉴스를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거기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사실이라고 추론을 해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새벽에 경기는 못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먼저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난 쪽으로 얘기하는 기사도 있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결하게 얘기하는 기사도 있잖아요 진짜 사실을 제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제가 그 영상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사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을 해야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직접 그 상황을 네 맞아요 본다는 거죠 네 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을 딱 놓고 봤을 때 그 사건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그 현상만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이슈라든가 성차별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게 감정을 갖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인이 차별을 당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 감정으로 그 기사를 읽게 되면은 어떻게든 한쪽으로 치우셔서 읽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좀 배제하고 그냥 제 3자의 입장으로써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현상만 접하면은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또 정치하고 연관되면은 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100%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후보자와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후보자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 후보자를 좀 망가뜨리기 위해서 조그만 이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풀리는 거예요 어 얘는 사실 성차별 했다 그런 거 부풀리면은 또 언론들이 그거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 성차별 했다 이 사람 쓰레기야 라고 몰고 가면서 그 사람이 폭망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감정들을 배제하고 그 기초적인 현상만 보면은 그런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은 이제 네 저는 감정을 좀 배제하고 그런 현상만 보는 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 더 많죠 네 네 네거티브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 네 맞아요 역시 마크님이 그런 정치나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는 거 같네요 저는 마크님 얘기 들으면서 지난 미국 대선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 힐러리와 트럼프 두 명이서 대립 구도였잖아요 양강 대립 구도였잖아요 네 네 근데 제 미국 친구가 얘기해 주기를 사실 힐러리가 마지막에 이미지가 좀 꺾였던 이유가 그 이메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는데 친구가 말하기를 트럼프는 너무 이슈가 잔잔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많아서 하나가 계속 덮이는 거예요 하나의 잘못을 하면 계속 덮이고 덮이고 덮여서 그렇게 묻혔는데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더 과장되고 그래서 더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들으면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팩트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이미 님 말에서 이제 정말 저는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팩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가 정말 잘못이 없는지 그러니까 힐러리가 했던 잘못이 없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했던 잘못이 뭐뭐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얘기만 듣고 아 팟캐스트 우리 오로지 되게 전문적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전문적이었나요 전문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지 마세요